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부터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삼성전자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무너집니다. 네, 정말 좀 마음 아픈 하루에 오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마이크론이 5%의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방어해줬는데요. 우리 중시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붐으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어부부 반도체 등의 우리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에 가격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 4월 5일 암확해를 앞두고 그동안 고점 영역대까지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글로벌 해외 기업들과의 대형 계약 체결하게 될 기업들이 몇 개 없을 것이다, 몇 개 없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고점에서 금리 인하,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들과 그리고 중동 쪽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늘 바이오 쪽에 좀 큰 매도 물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플러스 0.14% 강부어권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마이너스 2.4%까지의 큰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첨당 제약,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등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매도 물량이 크게 오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시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저점을 충분하게 다져질 때까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동 쪽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막판에 국제유가 상승 관련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고 한국석유, 그리고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해운, 흥화해운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 우리 전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수가 하락할 때 또다시 테마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면서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아예 그냥 바닥에 위치해 있는 이건산업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건설 자재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고가 대비해서 17,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3년 만에 6,000원 이하로 마이너스 60% 정도의 폭락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5,500원 정도까지 3월 달 저점을 따졌던 이건산업이 오늘 장중에 유의미한 거리대금과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됐으나 막판에는 보아권으로 오늘 장중에 20% 시세가 나왔으나 종가는 1% 이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5,300원 잡고 매수가 금일 종가 이하로 공략을 하신다면 그동안 마이너스 60%의 선제적인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높은 구간대까지의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우리 건설 자재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해보는 전략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마지막까지 이건산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